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걸까 너를 사랑해 끝도 없는 기다림이라도 괜찮아 네가 나를 다시 찾아내면 언제나 너를 향해 웃어줄 수 있는데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걸까 네가 갖고 냈던 얘긴 이별을 달려 말한 걸 나는 놓고 지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너는 지금 뭘 알고 있을까 너를 사랑해 끝도 없는 기다림이라도 괜찮아 네가 나로 다시 자주 되면 언제나 너를 향해 웃어줄 수 있는데 이제 조금씩 다 숨어지고 네가 떠난 것이 강하지만 네가 돌아오면 잘해주겠단 생각 왜 이렇게 미련하게 만들까 내게 주어졌던 시간들은 우리 사이를 정리하기 위한 시간일 뿐 슬프지 않아 슬프지 않아 네가 나를 찾을 거라는 그 믿음은 나의 사랑을 또 당당하게 만들고 내게 사랑하는 힘을 주는 거 나의 사랑을 또 당당하게 만들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